외입하러 가는 영상은 거스란히 있고 사장님처럼 사러 오는 영상이 촬영이 되고 있잖아요. 구입하고 하는 분들도 중요한 내용이고 알아야 할 점 실제로 사장님이 계약하는 입장에서 다른 분들도 계약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그런 것들 아주 중요하죠. 매일 방송으로만 보고 여행이군요. 차 일정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17일. 17일 전 오면 제가 얘기한 게 열흘이니까 그 안에는 들어왔어요. 이거 사업자 쪽 내는 거는 조금 천천히 내도 상관 없잖아요. 미리 달아놨다가 이 사업자 만드는 시점이 너무 또 멀어지면 혜택이 없어져요. 너무 먼 건 아니고 최대한 한 달. 한 달 이내에 만들어서 아리까리 하니까 그게 확정이 나면 현대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사원한테 내가 추후에 사업자 나오면 한번 정정을 해달라고 하면 현대는 정정을 해줘요. 그건 얘기했어. 그렇게 한번 바꿔주거든요. 기한은 한번 끊으면 끝인데 현대는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고용보험 관계에 있는 것들은 자영업은 내가 차를 명의로 받는 것도 관계가 없고 넘버를 사서 허가권을 내 명의로 가져오는 것도 관계가 없어요. 가장 적은 거는 사업자 내는 시점. 협회 가입이라고 있어요. 작은 넘버니까 용단협회에 가입을 할 건데 가입하는 명의자랑 이 차를 누가 탈 건지 취업 보고하는 게 있어요. 자격증명이라고 그게 만들어지면 이 차는 이 사람이 운전할 거라고 사진 두 장 가져오셨잖아요. 갖고 왔어요. 그게 이제 취업 보고하려고 협회에 등재하는 건데 그것도 조금 늦출 거예요. 가입은 해놓고 그것만 정리되면 이제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이제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담당자한테도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자영업으로 할 예정이다.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하려는데 아직 사업자는 내지 않았다. 예정이 있어서 시기를 어느 정도로 맞추면 되는지 또 설정하면 물어볼게요. 정원은 한 번 진짜 걸러지죠? 당연하죠. 저희는 그런 넘버는 아예 사오질 않아요. 간혹가도 그것 때문에 애 먹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요. 있죠. 그런 것들은 중대하는 사람은 던져주고 본인은 속에 빠지는 경우. 저희는 그런 거랑 틀린 게 직접 매입하잖아요. 저희는 매입할 때는 아니 그 큰 금액을 저희도 불안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대금을 다 주고 가져온다는 자체가 다 주기 전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산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다 검토를 해요. 안전한 것만 사장님처럼 계약하러 오신 분한테 계약을 해드립니다. 매입하러 가는 영상 거스란히 있고 사장님처럼 사러 오는 영상 촬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구입하고 하는 분들도 중요한 내용이고 알아야 할 점 실제로 차장님이 계약하는 입장에서 다른 분들도 계약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그런 것들 아주 중요하죠. 뒤에는 원본을 드릴 거예요. 뒤에는 이거는 이전 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놓은 거고 이거는 참고만 아쉽니다. 이 업무를 저희가 다 해드릴 거예요. 차 출고되기 전에 모든 허가 이런 걸 다 떨궈 놓는 거예요. 차 나오면 바로 등록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사장님이 해야될 게 있어요. 이태꺼 사장님 명의로 이전된 등록증이 나오고요. 화물 운송 허가증이 나와요. 이거 1번, 2번을 들고 3번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이거 만들면 이메일이랑 사업자 등록증이랑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되면 저희가 화물 복지 카드 담당하는 저희 여직원이 있어요. 이거까지 다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드려요. 집으로 한 3, 4일 만에 보내주고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고 관할청이나 시청에 이 카드로 나는 유가를 환급받겠다고 등재를 또 해야 돼요. 등재 업무까지 다 해줘요. 갈 필요로도 먹고 보험은 이제 사장님 사고 이력에 따라 그래가지고 대표님 유튜브 공유사 보고 그때부터 거기 있을 거 찾다보니까 급할 때 당장 보는 거보다 미리미리 봐 놓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낫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낫죠. 저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부정수룩 관련해서 보험 만료가 끝난 줄 모르고 응 맞아요. 기름 넣었다가 그것도 부정수룩 된다고 그게 가장 커요. 그것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커요. 예전에는 이 차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다른 차에 넣어가지고 장비나 순용차나 넣어가지고 그렇게 적발이 됐다. 그렇게 넣는 경우는 적발되는 사항이 거의 없는데 전산에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그렇게. 언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